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잠깐만요! 영상은 근데 너 어제 차에 같이 타있던 그 여자는 누구야? 그 여자 럭키 아! 뭐라는 거야! 둘이 뭐야? 둘이 뭐야! 어제 여자 채우기를 무슨 계랜 형이랑 같이 있었는데 하하하하 여자가 아니었던 거임 어 뭐야! 아 원정상 외계인이에요! 뭐야! 기다려봐! 영상이 비주얼 보소? 저희 이제 우승컵을 맞춰놓은 개수만큼 따면 우승하는 거거든요? 저희 몇 개 할까요? 적당히 알자의 따카센으로 갑시다. 그럼 5개 합시다, 5개. 어? 양아지다, 양아지. 랭가스. 아 그렇네. 나가면 이제 시작할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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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넘어간다.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보물상자에 가면 이제 트로피가 있는데 그걸 먼저 쟁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와, 알겠습니다. 럭키토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인데요. 와, 목소리 뭐야. 주사이 던져. 오! 뭐야. 사진이다. 어, 이거 안 읽었어요. 슬퍼요. 자, 나는 어디로 가지? 난 어디로 갈래. 말하지 마. 뭐야. 죽었어, 뭐야 이거. 자, 여기 가볼게요. 오, 매드킷. 오, 좋아. 무슨 아이템 같은 거 먹었어. 럭가스 갈 수 있어. 와, 아우카? 오, 아이템 받았는데? 정거 아니에요? 쉿. 아, 이런 거 게임하는 거야? 오. 와우. 이제 그냥 달리면 돼요, 그냥 이거는. 제가 좋아하래. 와, 내가 이거 제일 많이 도착해야 돼요? 네, 제일 많이 도착하면 점수를 많이 받죠. 감사합니다. 가자! 이거 왜 남 때리는 건 없어요? 야, 너 안 나와? 와! 너 나오라고! 야! 오, 나 내 앞에 있었구나? 야, 원정석! 야, 원정석! 야, 원정석! 뭐야? 어? 나 왜 사드냐? 네가 양아지 기다렸다는 바보. 바보. 뭐 알고 있었지? 개웃긴 해. 간판. 아이템 사용하기에 관 뭐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사용해봐요. 우와, 뭐야? 아, 등록해졌어야지. 양아지, 양아지한테 보내. 럭키가 떨군 거 맛있어요. 앵그리보이 내 앞인데. 너 갑땅 카드. 럭키님, 아이템 별 거 없는 거 알아요. 오? 오? 오! 오! 앵보 개 꼬셔요. 음, 너무 좋아요. 오, 잠깐만! 오, 도크. 뭐야? 오, 철라 있어? 아, 이거 카트라이더 같은 건데 이거 되게 어려운. 아니,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원정석 잡아야 돼. 어? 오, 오케이! 1등이에요! 어, 뭐야? 끝이야, 이대로? 이 세상 아래에 두 개의 아집이 없다. 내가 진짜 안다. 그만둬! 짜바지! 때릴 거야? 어, 뭐야? 파티다, 완전. 이거 뭐야? 스포트라이스. 아, 저게 다 하면 이제 바싹 부어지나 봐. 맞네. 가자, 가자. 근데 저렇게 해버리면 내가 어딘지 어떻게 알지? 아싸, 본명. 청소하던 것처럼 피하면 된다고. 맞다, 맞다, 맞다! 바로 엔드리보이 웰던으로 만들어버리죠? 정상에서 웰던 됐죠? 정상에서 웰던 됐죠? 아싸, 본능! 정상! 양아지 뭐야? 그거 알아, 정상아? 너 완전 돌아가고 있어. 아, 망했어. 영광 씨 망했어요. 어? 뭐야? 어? 어? 양아지 맞추나? 안 돼! 안 돼, 그것만은!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아, 이거 뭐야? 맞으면 보여, 맞으면 보여. 맞으면 보여. 아지야. 응? 이게 뭘까?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이게 뭐야! 언니, 날 싸도 좋아!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아지야, 야야. 뒤에 김박수 죽여야 돼. 제 PC밖에 없잖아. 뒤에 너무 멀어요. 야야, 야야. 야야, 야야. 가자, 야야, 가자. 가자! 야야! 아, 맛있다! 야, 맛있다! 우리 인생 한번이죠? 아, 달고만. 그래. 제 차례에요. 야, 잠깐만. 양아지! 야, 왜 이리 볼까? 가자! 오! 가자! 얼럭기. 잠깐만. 잠깐만. 야, 정상아. 누나, 누나. 나한테 마지막 할 말 있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럭키를 이행시하겠습니다. 럭키 귀여워 오 뭐야 피래침? 와 이건 어렵겠다. 한 명이 랜덤이지 않을까? 어 누가 누구야? 내가 도르다. 내가 도르다. 행복니! 나이스. 좋아. 점프 아래로 있나? 가자 가자. 페이지로너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 타이밍 있어 타이밍! 안고! 깜짝이 안돼! 야 기가 막혔다. 야 넘어갔다. 좋아. 아 이거 안 보이셨네. 아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나 나 알았어. 당황스럽네. 야 같이! 야 같이 왜 이렇게 잘해? 잠깐만 길 잃었어. 당황스러워요. 어 야 같이 떨어졌는데? 어 뭐야 이거 나오네? 아 근데 저기는 솔직히 다 했다. 아 이거 왜 떨어졌어? 아 이거 왜 떨어졌어? 그렇지. 행보야 여기 여기. 행보야 여기 여기. 원정상은 이겨야지 원정상은 이겨야지 그치? 맞다! 행보야 여기 여기 여기. 거기 아니야. 아니 거기 아니라고. 아 이거 당황스러워. 나는 지금 이기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이기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양아지 한 방기면 죽겠는데? 맞아 나 한 방 남았어. 양아지가 죽이겠어 여기서. 너 그 폭탄으로 죽일 수 있는 거 알아? 자바지 너가 어떻게 나한테. 자바지 안돼! 저거 진짜 진짜야! 진짜 양아지는 나야! 안돼! 오 이거 뭐야? 그냥 싸우는 거 같은데? 이것도 막 깜짝하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약간. 우와 안 되겠어! 내려오고 싶다고 말해. 이거 쓰고 있는 건가 제대로? 모르겠다. 이거 바닥에 떨어지면 펄친 거 같은데? 하할로워요. 앉아 앉아. 빌럭게! 안돼! 한 번만 앉아! 빌럭게! 그렇지! 내가 원조석 바락파야지. 안돼! 정상아! 정상아! 정상아 있으면 이기는 거래. 근데 마지막 턴 같은데 이거? 안돼! 와 앵궁도. 몸 좋다잉. 야! 내가 이겼다! 어떻게 해? 원조석 가져있어 얘들아! 하! 원조석! 야! 얘 좀 봐! 야! 얘 좀 봐! 오케이! 재밌지 마. 목성이 맛있어. 아 진짜 못 나오는데? 이거 뭐 끝내려고 어떻게 끝내야지? 그냥 이러고 끝 아니야?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나가면 돼. 어? 뭐야? 저 아예 게임 꺼버렸어요. 아 그래도 이거 제가 이겨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히 앵그리보이만 재밌었으니까 우리 셋이서 게임합시다. 뭐 있나? 뭐 더 할 거 있어? 3명에서 하는 게임은 있는데 4명에서 할 게임은 없을까? 아니 뭐야. 정상이가 꼴찌 있으니까 정상이가 빠지는 거지? 아니야 내가 빠질게. 내가 빠질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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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